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추루, 추루 빨리 해달라고 다 드셨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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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실까요? 알았어 네 먹을 때는 아주 조용하시더니 땡땡이 무늬가 있어 배 싫어, 배만 씻어 알았어 응, 아직 다 안 깎았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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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빨 좀 알았다 응, 이빨 좀 뾰족해 응, 다 깎았어 응 응 응 응 싫어해 자세가 막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소리를 내죠 응? 응 응 알았어 알았어 다 깎아야 되는데 응 둘이 안 가가는데 아까 손이 깎다가 도망갔잖아 너 그치? 응 기분은 안 좋아 지금 간식도 지금 옆에 있는데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응 알았어 응 응 응 대신 간식 줄게 그렇지? 조금만 참아 이쪽 발톱 알았어 알았어 너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소울이 나와서 때문에 소울아 저리가 소울이가 앞에 있으면 그래요 아들내미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간식 줄까?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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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눈이 아주 산을 떴는데 응? 응 응 물고 어디 가려고 또 간식으로 얘 뭐 먹으면서 신경질 내기 싫어요 에오 엄청 뭐라 그래 그래 싫었어 응 한참 이렇게 캣닢 향 맡고 있는데 남자 집사님, 금방 잘라줄게. 금방. 정말 금방 잘라준다니까? 남자 집사님, 알았어. 너 싫었어. 남자 집사님, 기분이 안 좋아. 남자 집사님, 나 잘랐어. 남자 집사님, 알았어. 남자 집사님, 발톱이 많이 빼죽해졌다. 남자 집사님, 엄청 부족해. 남자 집사님, 송곳 같아. 남자 집사님, 알았어. 남자 집사님, 가래 꼈냐? 남자 집사님, 알았어. 남자 집사님, 간식 줄까? 남자 집사님, 간식 줄까? 남자 집사님, 간식 줄까? 남자 집사님, 간식 줄까? 남자 집사님, 또 줄까? 남자 집사님, 간식 줄까? 남자 집사님, 간식 줄까? 남자 집사님, 간식 줄까? 남자 집사님, 간식 줄까? 남자 집사2 남자 집사2 뱃살 만지기 남자 집사2 뱃살 만지기 남자 집사2 알았어 미안해 남자 집사2 뒷발 잘랐건데? 남자 집사2 알았어 남자 집사2 다 잘랐어 남자 집사2 알았어 남자 집사2 기분이 풀어질 것 같지? 남자 집사2 다 떨어졌다 남자 집사2 이빨톡을 다 잘랐어 남자 집사2 싫었어 남자 집사2 이빨톡 남자 집사2 싫어? 남자 집사2 반면 지는 거? 남자 집사2 싫어 남자 집사가lez 남자 집사2 tails 남자 집사2 벌떡을 꺾어야 되는데 차가 안 남 남자 집사2 도대체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끝 남자 집사2장 배 만지기 남자 집사2장 수리가 바로 앞에 있었어 남자 집사2장 화학질한거야? 남자 집사2장 너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잖아 남자 집사2장 수리는 참아주는 시간이 길지 않아 남자 집사2장 벌써부터 끙얼거리기 시작했어 남자 집사2장 뒷발톱 남자 집사2장 알았어 남자 집사2장 알았어 남자 집사2장 금방 잘라줄게 남자 집사2장 미안 남자 집사2장 진기가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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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2, 알았어? 가? 남자 집사2, 잠깐만 남자 집사2, 알았어, 알았어 남자 집사2, 알았어 남자 집사2, 마음에 안 들어 남자 집사2, 신기 불편해 남자 집사2, 미안 남자 집사2, 무슨 소리? 남자 집사2, 대신 같이 해줄게 남자 집사2, 같이 해줄게 남자 집사2, 다 잘랐습니다 남자 집사2, 알았어, 가 남자 집사2, 알았어 남자 집사2, 내가 빨리 자르는 편 아니냐? 남자 집사2, 그렇지? 남자 집사2, 알았어 남자 집사2, 알았어, 가 남자 집사2, 안정적으로 앉자 남자 집사2, 알아줘 남자 집사2, 싫었어 남자 집사2, 미안 남자 집사2, 미안 남자 집사2, 미안 남자 집사2, 이야기 남자 집사2, réussi 남자 집사2,filmia 남자 집사2,이라고 해서 diferença 남자 집사2, 다 잘라줄게 남자 집사2, bothering 남자 집사2,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남자 집사2, 알았어 남자 집사2, 잃어 남자 집사2, locate 남자 집사2, 여자 집사2, particnet 남집사님, 그리고 남집사님, 알았어 남집사님, 또 알아 남집사님, 빨리 잘라줄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배 만져서 그렇지 뒷발 한번 볼게 알았어 알았어 그래, 가 자 뒷발 턱 알았어 싫었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뾰족한 거 두 개 있어 두 개 뒷 알았어, 가 내 뒷발로 이리 와 링커멓 응, 귀여워 나 싫어하지 않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